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오늘이 7월 초인데 벌써 말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벌이 발견된 것은 6월 29일날 제가 처음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보통 7월 중순 10일 정도 지나야지 말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말벌도 보름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어.. 새끼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오면 안되는데.. 일단 이런식으로 말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하루에 한 20마리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20마리 30마리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둥근 말벌 새끼들이 옵니다. 아직 어려가지고 날개도 빠르고 비행도 빠르고 몸도 작아요 이것들이. 어디갔냐 뭐 여튼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양봉장에 오는 이런 말벌 새끼들이 아니고 하이 작죠? 확실히 작습니다. 보면은 어 뭐야 너 새끼야 이거 맞고 정신 차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양봉장에 오는 이런 말벌 말고 토종뻘한테 말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거든요. 토종뻘이 그 말벌 상대하는 것을 영상으로는 봤었는데 우리 꿀벌들은 말벌 이렇게 윙 날라오면 그 앞에 있는 경비원들이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반응이 센 편이 아니에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날죠 이 말벌이. 말벌이 이 정도에서 날면 이 정도 근처에 와도 와도 별로 꿀벌들 반응이 없어요. 우리 양봉들은.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토종뻘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도 몇 번 올렸었는데 말벌을 꿀벌들한테 주면 막 꿀벌들이 공을 만들어서 열대가지고 죽인다고 했죠? 근데 서양벌들은 그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토종뻘들 얘들은 옛날부터 한국의 장수말벌랑 같이 살았단 말이야. 한국의 장수말벌뿐만이 아니라 털보말벌 뭐 좀말벌 그냥 일반 말벌 그러니까 얘들을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장수말벌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스킬을 구사할 수 있는 애들이 토종뻘들이에요. 서양벌들은 제가 등거운 말벌을 던져줘도 그렇게 구체를 그렇게 형상을 많이 못하는데 얘들은 애초에 저도 처음 봤는데 경비상태부터 다릅니다. 경비상태.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경비병이라고 보면 되요. 양봉 경비병들은 크게 뭔가 반응이 없었잖아요. 얘들은 다릅니다. 일단 등거운 말벌이 오기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좀 잘 안오긴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등거운 말벌이 왔습니다. 보면은 얘들이 말벌이 있는 걸 확인하면 이상한 춤을 춥니다. 저렇게. 봤어요 여러분. 어디 갔냐 말벌아. 말이지. 말벌을 발견하면 이런식으로 춤을 춰요. 근처에서 좀 날잖아요. 그러면 아예 다같이 우르르 춤을 춥니다. 저도 이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벌 올 때만 이런식으로 춤을 추는 걸 보면 이게 경계하는 그런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경계태세를 갖추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갔다가 가노. 새끼는 안오고. 말벌 오고 나니까 살짝살짝 앞으로 더 나오죠. 왜 안오냐. 안오노. 아까 잘오더만. 일단 오래 기다려도 말벌이 안오니깐 일단 위쪽으로 한번 가서 점마들 어떻게 잡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에 애들. 이게 뭐 꼭 카메라를 켜면 얘들이 안와. 잘 오다가. 잡았다. 잡습니다. 굉장히 작죠. 어릅니다. 매우 어린아이. 요정도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지금은 지금 온 애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작아요. 생각보다 타격이 크게 들어갔네. 작아가지고.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실험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반응은 조금 하긴 해요. 반응을 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큰 반응은 없죠. 한번 떨어트려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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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들어가 좀. 보시면 이 서양벌들도 이렇게 공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격하게 하진 않네요. 아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잡은 다음에 몸에 열을 내가지고 열로 죽입니다. 말벌이 버틸 수 있는 온도보다 꿀벌이 버틸 수 있는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말벌이 버틸 수 없는 온도까지 온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꿀벌들이 말벌을 죽이는데. 공격을 진행했던 꿀벌들도 조금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 얘 들고 나갈라 하네. 그래도 잘 모이네. 앞이 여럿 보이죠. 이 친구 그대로 데리고 토종볼한테 가봅시다. 조용히 해. 이 밀 하잖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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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러분. 춤추는 거. 이 경비 경비 태세 이거. 욜라튀기 이거. 근처로 가니까 모입니다. 오오. 욜라튀기 한 춤추. 꿀벌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쳐다보지. 뼈들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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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으야 으야 이러네. 많이 모인다 안쪽이도. 갖다 대보겠습니다. 오오. 많이 모인다. 내부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공격성이 크게 안 뛰어서 그런지. 막 달라들진 않네 크게. 오. 버티는구만. 오. 한 손으로 버티고 있다. 한 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입구를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입구를 방어하고 있어. 엄청난 클라이밍 실력. 말벌게 김자인인데 거의. 한 손으로만 버티고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나서서 막 달라들진 않네요. 아. 벌뚱 안에 하면 달라들겠지. 오. 공격한다. 공격한다. 오. 이 새끼. 정신 차렸어. 자. 여기. 테이프에요 원래. 오. 이거. 이거. 경계태세. 요거 봐. 엄청 일사불란하게 경계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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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물어뜯는데 아 친구야 입구에서 쫓아내려는 행위는 많이 하네요 단체로 엉덩이 터는 트월킹은 계속하고요 말버리 있으면 오 이거 무슨 파도타기 파도타기 오 49장이야 뭐야 이거 파도타기 가능한데 오 개 신기 파도타기 이게 뭐야 와 여기 입구를 거의 다 감쌉니다 지금 애들 입장에선 지금 기분 개더럽겠지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파도타기 파도타기 오 오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마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네 얘들도 확실히 근데 좀 뭔가 일반 양봉벌들 보다는 좀 그런 느낌 있어요 체계적인 느낌 전략적이야 되게 들어가면은 엄청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얘처럼 이렇게 입구에서만 설치니까 일 fishermen 일단 입구 바깥으로 쫓아내려는 움직임만 예요 오 오오오오 집이 곧 들어가니까 공격당한다 뒷밡을 꺼지낸다 와っち 확실히 확실히 공격 수준이 다르네요 오우 엄청 잘만들어 공을 오 왔다 왔다 이 새끼 왔다 말벌 새끼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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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와 공 만드네 집 안으로 살짝 여니까 바로 공 만드네 어우 지기네 아 이게 선봉대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딱 그렇게 하네요 바로 공을 만드네요 중령의 영향도 무시할 정도로 애들이 여기서 잡고 입구 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공을 만들었네요 열이 나는지 안 보자 따뜻한지 좀 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애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손을 손바닥을 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까지 잡고있게 어우 단단해 오우 진짜 세게 잡고 있다 오우 진짜 단단합니다 여러분 잘 안 풀어져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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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가 다릅니다 이거 잡고 있는 강도가 아유 나한테 자꾸 공격하네 일반 양봉볼은 제가 핀셋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그냥 살살살살살살 비켜주는데 얘들은 뭐 비켜주고 이런게 없네 능거운 말바 한두 마리 와가지고 이거 쭉도 못쓰겠네 얘들은 얘들은 여기서 잡히면 끝에 끝나네 얘들이 양봉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있네 말벌 입장에서는 이제 저기 토종볼 있는데 여기 한국 토종볼 있는데 금마들은 성격 좁긴 한데 이제 성격 개드럽고 못찾겠더라 최대한 최대한 절로 가라 푸흥전마 양봉장에 서양볼들이 있거든 금마들 그냥 막 잡아준다 이래가지고 겉으로 오는 것같네 와 진짜 안 놔준다 위치 저한테 엄청 난리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이제 이거봐 이거봐 와 제가 끝까지 잡고있다 끝까지 잡고있어 와씨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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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아씨 팔에 바로 서있습니다 여러분 얘들은 지금 너무 예민하니까 그냥 이렇게 던져 놓고 그러면 집 밖으로 간 애들은 공격을 안할테니 저기서도 공격하고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격한 애들도 아까 타격이 있다 했죠 얘들도 지금 오래 못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은 얘들 예민해지니깐 더이상 요거 테스트는 그만하고 일단 이렇게 지금 등건 말벌이 벌써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영상으로 이걸 찍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기가 작아요 한 보름 정도는 7월 중순 정도는 지나야지 등치가 조금 한 요정도면 안해지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벌 컨텐츠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토종벌한테 말벌 한번 줘봤는데 완전히 다 죽었네 그래서 따뜻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이 얼마나 되는지 따뜻한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열을 내서 죽였답니다 아예 엉덩이도 안 움직일 정도고 다 죽었어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 줄줄줄줄줄줄 줄줄줄줄줄 감사합니다.